핀란드 30대 여성 총리가 최근 한국으로부터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들이더니 러시아를 향해 폭탄 발표를 해날리가 났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내린 적 없던 대표적인 중립국. 핀란드가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뒤에 러시아에 폭탄 발표를 한 것이라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긴급속보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립국의 폭탄 발표로 인해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일본 침공을 시작할 것이라 전에 일본은 초비상 사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올해 나이 37세로 핀란드 최연소 총리로 등극한 삼난말 의회의 승인 투표에서 200명이 위원 가운데 99표의 찬성표를 얻어 압도적인 표차로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핀란드에서 세 번째 여성 총리이자 전세계 최연소 총리로 등극했죠. 자 그런데 세계 최연소 핀란드 총리의 삼남 어린이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들이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핀란드 최연소 총리 산난마리아의 과감한 결단으로 북유럽의 작은 나라 핀란드가 한순간에 한국산 케인하인 자주포의 큰손으로 떠올랐는데요. 이미 1억 4천6백만 유로 규모의 한국 육군 잉여케인하인 49문을 핀란드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추가로 신문을 계약하면서 총 58문의 케인 라인을 사들였습니다. 육군 전문 매체 아미르레크레이션닷컴은 22일 안티코르크코는 핀란드 국방부 장관이 국방군의 올해 케인현 자주포 오문 조달안을 승인하고 내년에 오문을 추가로 조달하도록 핀란드 국방군 군사령부에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하나 디펜스의 옛 삼성테크인이죠.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1998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자주포입니다. 한국 육군의 1300여문을 운영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2001년 터키의 280여대에 첫 수출된 이후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등에 수출되어 있습니다. 스토클룸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7년 사이에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에서 K9 자주포가 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계 자주포 시장의 거의 절반을 한국의 케냐인이 싹쓸이한 것인데요. 전세계 언론들의 특히 이번 핀란드의 한국산 무기구매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유는 핀란드가 수세기 동안 대표적인 중립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핀란드 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일리톨. 과거 핀란드 할아버지가 잘했다는 의미의 휘와 귀에 발을 외치는 자일리톨 껌 광고가 있었습니다. 핀란드인들은 자기 전에 자일리톨을 먹어치워 질환을 예방한다는 광고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핀란드는 자일리톨만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몰락하기는 했지만 노키아라는 기업 역시 핀란드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노키아는 한때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40%를 장악했던 글로벌 통신 솔루션 기업입니다. 노키아가 핀란드 국내 총생산채 dp의 23%까지 담당했다고 하니 노키아가 핀란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상당했음을 가능케 합니다. 핀란드는 한국과는 전혀 특별한 인연도 없었고 무역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핀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도록 특별한 외교관계를 만든 이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 타르야 카리나 할로는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고 이후 수년 뒤에 핀란드 수도 헬싱키와 인천 간 직항공편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졌는데요. 당초 네덜란드로부터 자주포를 사려고 했던 핀란드에 독일치와 미국제 자주포를 함께 고민하고 있던 핀란드가 갑자기 돌변해 한국산 개인 자주포에 올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핀란드 입장에서는 단기간 근무하는 장병들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작이 쉬운 장비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성능은 미국이나 독일제보다 뛰어난데 가격은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산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핀란드 언론들의 설명입니다. 이후 최근 핀란드 최연소 여성 총리는 한국산 무기를 더 공격적으로 구입했고 결국 푸틴을 향해 폭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바로 수세기 동안 중립국을 유지했던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핀란드 현지 여론조사에서 핀란드 국민의 68%가 나토 가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보다 두 배나 많은 수치인데요. 푸틴이 대놓고 핀란드에 나토에 가입하면 응징할 것이라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 가입으로 군사적 비동맹주의를 저버리고 되면 발트에의 핵무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균형을 맞추 쓸 수밖에 없다며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무자비한 협박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은 한국산 케이난 자주포의 대규모 구입이라 현지 언론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둘러싼 동유럽국들의 줄줄이 한국산 케이난 자주포를 사들이며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케이난 자주포벨트를 구성했다는 사실을 지난 영상들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러시아가 긴급히 우크라에서 완전 철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유럽국들의 전방위적 압박에 푸틴이 눈을 돌린 곳은 바로 일본. 러시아가 최근 쿠릴렬도에서 일본을 향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를 침공하기 전 러시아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한데요. 심지어 러시아는 일본을 도발하기 위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에 일면 쿠릴렬도 전면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을 인용해 25일 보도했습니다. 유리 트루튼 애플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정권대표는 이날 러시아 극동지역 하바로프스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이 우리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거짓 주장하는 쿠릴렬도에 투자해 전면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판 외교청서의 북방 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불법 점거돼 있다라며 한국이 일본의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그동안에는 러시아가 일본을 향해 말로만 보복할 것이라고 했지 실질적인 위협은 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실행으로 옮기고 있어 일본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일본 총리가 조만간 한국의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전혀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한국을 도발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상케인은 한국은 우크라이나 인권엔 둔감하면서 일본에만 과민반응하고 있다라며 볼로디미를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의 한국 국회 화상연설 때 참석자가 적었던 것을 아직까지 꼬투리 잡아 물어뜯고 있습니다. 상케인은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에서 전쟁 피해를 체험하고 일본과의 과거사에 관련된 인권 문제의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국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국에서의 침략이나 인권유린에는 애처로울 정도로 반응이 둔하고 차갑다. 라고 보도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웃 국가를 상대로 최악의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본. 일본의 경제석학 노구치 유키오 국립 히토스바시대학 명예교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 생산성도 지표에서 일본은 이미 한국에 추월당했다. 가장 기본적 지표인 1인당 국내 총생산까지 밀린다면 일본은 경제적 풍요를 나타내는 거의 모든 수치에서 한국에 뒤지게 된다. 통